겨울에 책임자입니다 대무송이가 됐어요 여기다 어디 여리 귀엽네 올해도 따뜻한 물이 나온대요 진짜? 우리 재미있게 한번 놀아볼까요? 고고고고고 와 여기 코로나 예방해가지고 손소독 젤이 있어 언니도 말할까? 듬뿍 말라야지 벌써 벌써 열 체크도 하셔 협조고 났습니다 이렇게 나와요? 네 다 정상인데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열 체크도 하시네 짠짠 우리 배혁군이 친절했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니야 재미있게 놉시다 동영조키 이제 세팅하는 거야 우리는 동영조키가 있어서 집에 있는 거 사용하는데 여기서 동영조키도 간대요 가능해요 여기 킹라이드 사는 곳인데 1인형이 있고 2인형이 있대 이거 가니? 빨리 이거 봐 라이프 가 들어와 좋을 거 Charmin 여기 강력하다가 대부로 힘들어 진짜이거 hod 너무 긴장돼요! 아 어때? 재밌어요! 재밌어? 세일아 어때? 아니 마지막에 혼내려 안돼 황일이가 더 놀랬어? 네 한 번 더 탈까? 한 번 더 탈요 진짜 재밌어 한 번 더 탈다 고고고 안 찼다 네 아 가자 이제 출발 뭘 먹었다 뭘 먹었어? 재밌어?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짜잔 여기 쉬는 타도 소리야 우리의 타도가 10분은 차도 치고 10분은 치고 10분은 치고 야 물이 좀 비기네 얇고 여기 3.8도라도 있어요 30.8도 아 재밌다 이상홀 높이가 1.5미터밖에 안되는 여기에 바람 흔드는 거 있고 이쪽에는 바람 빼는 것도 있어 습식이 올라가면 습식이 많네 사우나가 건식이라는 습식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? 추울때마다 따뜻한 곳으로 여기는 습식인데 44도야 저러서 귀찮아 아 좋다 추운데로 오니까 더 짧다 여기 2층에도 우천탕이 있어 아 시원해 너무 열심히 놀았다니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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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돈까스랑 치킨 세트이고 조카들은 돈까스랑 스파게티 세트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우와 맛있어? 귀여워 문질러 더 문질러 맛있게 먹어요 여기 물이 따뜻해 여기 물이 따뜻해 아 진짜 따뜻해 겨울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다니 좋지? 아 진짜 물이 아파 아 딸이 너 여기 좋아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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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지? 네 이렇게 데운다 어르신이 이렇게 데워요 너무 힘들어 인정, 소정 욕심부리면 어떻게 된다? 물에 빠진다 가자! 안으로 들어간다 와! 동물이다! 여기 애들이 신났어 이것만 계속 하려고 그러네 혜연아, 이 스쿨이 가장 재밌어? 저 이 생물이 되게 뭔가 되게 둥둥 떠가지고 알아서 물이 흘러가지 이제 우리 온천장 한번 가보려고요 일어나면 고기가 추워서 빨리 가자 너무 다 데려! 가자, 빨리! 우와, 딸틸틸! 딸틸틸틸! 아, 딸틸틸! 이쁘게 해! 하하하 우리 첫 코넛은 어디있지? 따라오고 있어 아저씨는 안 돼? 그래서 엄마가 오고 엄마가 오고 진짜 생겼다! 오, 시원하겠다! 여기 이제 꼬베스포 올라와가지고 응 진짜 따뜻하는데 여기 소화하고 싶어 유리하네? 그러면 어때요? 목이 너무 따뜻하니까 너무 좋고 이제 아 다시 나가기 편타 너무 따뜻해서 나가기 편타 오늘까지 올까요? 노래 끝날 때까지 있을까요? 응 10초 내가 이제 6초 있자 6초 있자 아 됐다 여기 어디야? 사우나 오는 곳이야 사우나 사우나 들어오네 아 고마워 어찌 몇 시에요? 이게 몇 시? 5시 5분 정도? 이제 어떻게 할까요? 아니 정말 속이 졌어요 뭐가 제일 속이 졌어? 네 아 디지털? 네 일단은요 여기 따뜻한 데에서 스타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빙그르르 스타부터 하면서 태울도 하고 아 유튜브? 네 우리 다 할 거 올까? 네 아하 네 아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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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